93세의 나이에도 가족의 일을 도우며 활기찬 건강함을 자랑하는 사공위출 할머니의 장수 비결 서로의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배려하는 따뜻한 고부관계 때문이랍니다 할머니와 고추 손질을 마치고 사과 포장 작업에 나선 며느리 점연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또다시 찾습니다 쉴 새 없이 바쁜 며느리 주위를 맴돌며 이렇게 하나라도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할머니의 주된 일과라는데요 며느리 점연씨에게 할머니는 가끔 남편보다 더 의지가 될 만큼 든든한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아들은 생긴 꼭지 다 따주고 꼭지 따주니까 제가 훨씬 빠르다 면증을 다 하고 월급은 좀 봐 월급 좀 줄까요? 응 꼭지 다 따거든요 일이 마무리된 뒤 할머니가 다정한 포즈를 만들고 나섰습니다 민원이하고 다른 사람 민원이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안 우리 어머님이 현명하세요 항상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머님이 격려도 해주고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위안 삼고 내가 힘들 때는 농사에 투정도 막 부리거든요 아 이런 촌에 시집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도시 있었으면 벌써 지금 정년 퇴직하고 잘렸을 건데 힘들 때까지 너나무 얼마나 좋았노 이렇게 하고 그리그리 하다 보면 살아요 미나리가 나무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는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못할 때는 친정 어마이도 굳이 많아 그래 살아야 되지 무조건 저거 나무새끼가 우리 집안에 거쳐 막 미바만 간대 내 집안에 내 자식이 되었거든 못하는 것도 귀부해야 되고 또 되게 못하는 것도 머룩해야 되고 그렇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라 он 책임소 책임 soft 책임 책임 책임